한 번 보세요. 아니 형 뜯어서 나눠드릴게. 아니 우리 이거 안 해. 아아. 진진내로.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줘보세요. 같은 방인데. 저쪽 팀은 분명히 정말. 그런거 나오면 승부리 당당이라도 나올거 같은데. 기억하기 쉽게 승부리 당당 이런건 안돼. 그 생각은 저 아까에서는 참아한 최고의 이름이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엽촌당? 내가 송병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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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송병화당은 송병화당입니다. 송병화당. 힘 천하장사. 최고였죠. 국민들을 울고 웃게 두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엽촌리 명예의장 선거에 나선 분들은 이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기호 1번입니다. 송병화당입니다.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탤런트 윤다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당 이름을 지었는데 손발땅입니다. 여러분들 엽촌이 어르신들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정말 발라당 들어놓겠다. 엎드리겠다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손발땅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간단히 구호를 준비했는데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발라당 엎드리겠습니다. 손발땅 파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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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실사의 보라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배우 이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개그우먼 신봉선입니다. 자 손발땅의 저희 명예의 이장 후보 손병호 후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5천명이 이상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어떤 축제가 오를 것인가. 춤이 있어요. 음악이 있어요. 그렇죠. 국민 역천의가 되기금 제가 발벗고 뛰겠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국민 게임으로 유명한 손병호 게임이 있죠. 그게 바로 제가 만든 게임입니다. 이 역천도 국민 역천의가 되기금 제가 발벗고 우리 천모 중학교 함께 뛰겠습니다. 손병호 씨. 잘 몰라요. 손병호 씨는 들어본 적 없으세요? 네. 들어본 적 없으세요? 네. 들어본 적 없으세요. 기호 1번 손병호. 없다 있으니까. 마을이 생기 말라. 마을이 생기 말라. 기호 1번 손병호. 기호 1번 손병호. 기호 1번 손병호. 기호 1번 손병호. 도움보현이 다 블 Dept1. 대식galip key. 도움보현. 1번 손병호. 가ен ascם. 자 다음 기호 2번 입니다. 기호 2번. 기호 2번은 천사당입니다. 천사당이 나라 얘기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천사당. 개그맨 이수근, 배우 이도영, 개그맨 장동형 그리고 스포츠 스타 이만기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먼저 하실까요? 기호 1번과는 다르게 큰절을 하시는데요 인원도 적습니다 저희 당, 천사당 왜 천사당이냐 천사, 천하장사당의 뜻입니다 강하고 힘찬 기운으로 역촌을 들어 올려 세계 속의 역촌으로 거듭낼 것입니다 천사당은 정지되어 있던 역촌인을 앞으로 활기차고 천하장사의 기운으로 세계 속의 역촌이 될 수 있도록 1박 1박 1일에 나오는 개그맨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자식 상팔자의 막내 아들 이도영입니다 기대의 상징 여러분의 활용 이??? 블ût